1. 자체검사 방법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형식에 의한 검사 2.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임무에 대하여 기술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4. 안전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3. 각계층의 관리 감독자들이 숙련된 안전관찰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기법은? 2. 스톱 기법 4. 버드의 사고 구성 비율은? 3. 중상 경상 무상의 사고 무상의 무사고 고장 1시 10분 30초 600 5. 버드의 사고 5단계 연쇄성 이론에서 제3단계는 무엇인가? 1. 직접 원인 6. 천인율이 40이라 함은 평균 근로자 수가 100명이 되는 사업자에서 1년 동안에 몇 명의 상해자가 발생되었다는 뜻인가? 1. 4명 7. 재해 조사의 주된 목적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2. 동종재해 유사재해 재발 방지 8. 연을 재련 또는 정련하는 공정에서 배소, 소결, 용광 또는 연등이나 소결광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무엇인가? 3. 호흡용 보호구 9. 사업장 단위의 재해 통계 중 재해 발생의 장기의 추이 및 계절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편리한 통계는? 1. 월별 통계 10. 안전조직 형태 중 직계형의 특징은? 3. 안전지시나 명령이 신속히 수행된다 11. 동작 분석의 목적이 아닌 것은? 3. 동작의 유연성 확보 12. 안전성 평가는 6단계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작업 조건의 측정 13. 다음 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기본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계획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중간 수준의 것으로 한다 14. 센트로이스 석유회사의 중력인 아담스의 사고 연쇄 이론의 단계가 옳게 나열된 것은? 3. 관리구조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 15. 다음 중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것은? 3. 인력의 배치 실태 16. 시설 기계, 기구 등의 구조 및 설치 상태와 안전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안전점검 17. 하이리치의 재해 손실비 계산에 있어서 간접 손실비 항목 중 가장 상관이 적은 것은? 3. 근로자와의 재삼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의 손실 18. 다음 중 자체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절단기의 자체 검사 항목에만 주축의 축수부에 이상 유무가 있다 19. 사고의 용어 중 미어 엑시던트란 무슨 뜻인가? 1.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 산업 안전표지로서 경고표지에 해당되는 색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2.55i8-C12 22. 다음은 5관의 활용 중에서 교육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2. 청각효과-20% 22. 직무분석의 방법으로 맞지 않은 것은? 2. 강의법 23.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환경이나 외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자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4.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갈등과 대립 24. 다음 중 욕구 저지 반응의 기재에 관한 가설이 아닌 것은? 4. 욕구 저지 보상 가설 25. 안전사고 발생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3. 감정 26.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성장 과정을 관리감독자의 능력과 연결시켰다 틀린 것은? 2. 인간적 능력 생리적 욕구 27.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타인과 비교하여 적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적성과 관련성이 있는가? 2. 성능 적성 28. 다음 욕구의 동기부여 중 가장 기초적인 현상에 해당되는 것은? 4. 배고픔 29. 안전교육의 목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외부의 안전교육 실시를 피할하기 위함 30. 다음 중 사람의 기술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3. 전신적 조작적 인식적 언어져 31. 다음은 사고 비유발자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 주의력 범위가 좁고 편중되어 있다 32. 의식의 레벨로서 다음에 4단계가 있다 이 중 일상적인 정상작업은 일반적으로 몇 단계의 의식으로 처리하는가? 2. 페이지 2 33. 안전교육 방법 중 피교육자의 동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는 교육방법은? 4. 실연식 34. 맥크래거의 X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3. 규제관리 35. 다음 중 안전태도 교육을 위한 기본 단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1. 강요한다 36. 다음 중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4.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 37. 다음은 사고와 연결되는 인간의 행동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돌발적 사태하에서는 인간의 주의력이 분산된다 38. 기업이 갖고 있는 교육훈련 특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4. 피교육자의 학습능력이 각양각색인데도 집합강의법 활용이 많다 39. 슈우퍼의 역할이론에 있어서 그 내용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3. 역할 유지 40. 교육훈련 시 발견학습적인 관점에서 자료가 필요하다 그 용도의 자료와 관계가 적은 것은? 1. 직접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자료 41. 청각적 표시장치에 설계시 적용하는 일반 원리 중 설명이 올지 못한 것은? 1. 양립성이란 긴급용 신호일 때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것 42. 100분 동안 10kcal 민으로 수행되는 삽질 작업을 하는 40세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적합한 휴식시간은 얼마인가? 1. 66.87분 43.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동작 경제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은? 4. 동작의 범위는 최소로 하되 사용하는 신체의 범위는 크게 할 것 44. FTA 기법의 발생한율 주연 값은? 1. 엔드임으로 0.02이다 45. 빛의 반사율이 낮아야 하는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2. ACDD 46. 시스템 안전관리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시스템 어프로치 47. 인간 실수의 개인 특성 중 해당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4. 욕구 결함 48. 인간이 현존하는 기계를 능가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2.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하고 연역적으로 추리한다 49. 페일세이프의 개념 중 고장 시 에너지를 최저화시키는 개념의 용어는? 1. 페일페시블 50. 기계의 정보처리 기능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 연역적 처리 기능 51. 소음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귀마개 및 귀덮개 사용 52. 고장 형태 중 감소형은 어느 고장기간에 나타나는가? 1. 초기 고장기간 53. 다음 그림은 무슨 사상을 나타내는가? 1. 결함 사상 54. 인간 정보처리 과정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 잘못 연결된 것은? 4. 판단 에라 반응 미스 55. FTA의 특징과 관계없는 것은? 4. 귀납적 해석 가능 56. 보행속도에 따라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속도는? 2. 70m 분 57.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누적 외상병의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시민성 스트레스 58. 정신활동의 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관계가 먼 것은? 3. ENG 59.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에 관한 내용 중 관계가 먼 것은? 1. 청력 손실은 1000Hz에서 크게 나타난다 60. 다음 그림과 같은 맥머신 시스템에서의 신뢰도를 구하면? 3. 0.97 61. 다음 중 네트워크 공정표의 단점이 아닌 것은? 4. 개개의 작업 관련이 도시되어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다 62. 건축 시 공개획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4. 원척도의 제작 63. 토공사에서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얼마 정도의 간격마다 다진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진밀도로 다지는가? 1. 약 30cm 64. 다음 중 강제 파이프 구조의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3. 접합부의 절단 가공이 간단하다 65. 흑막이 공사 방법 중 지중 연속벽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수성이 부족해 지하수가 많은 집안에는 사용할 수 없다 66. 철근의 피복 두께를 계획할 때 고려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음의 편의성 67. 거푸집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폼타이 컬럼밴드는 기둥과 복어 부집을 움직이지 않도록 긴결할 때 사용한다 68. 거푸집 공사에서 철판제, 철근제, 파이프제 또는 모르타르제를 사용하여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2. 격리제 69. 집안조사법에서 지하탐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철관 박아넣기 70. 보강콘크리트 블럭조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 보강블록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사춤이 용이하도록 원칙적으로 막힌 줄 눈 쌓기로 한다 71. 콘크리트에 치갑을 기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 온도가 높을수록 치갑이 크다 72. 다음 중 동상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흙은? 1. 실틀 73. 철골공사의 미장 및 뿜칠공법 검사 시 시공면적 얼마당 1개소를 핀 등으로 두께를 확인하는가? 4. 오해미 74. 벽돌 공사에서 치장줄 눈에 모레타르 배합비는 보통 얼마로 하는가? 1. 1이 1 75. 집안개량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당한 것은? 4. 그라우팅 공법은 점토지반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멘트 주입 공법이다 76.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4. 77. 건축시공관리 항목에서 중요한 시공의 우대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노무관리 78. 철골공사에서 세우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철골 제작 공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반입 철골의 중량 79. 콘크리트 블럭 공사의 중공벽사키 중 긴결철물의 수직 간격은 얼마 이하가 적당한가? 2. 45cm 이하 80. 다음 중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시공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크리보링 81. 다음 석재의 화학적 성질 중 적당치 못한 것은? 4. 석회분을 포함한 석재는 내산성이 크다 82.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얼마 정도인가? 3. 약 1월 11에서 1월 13일 83. 비중이 2.6이고 단이용 적중량이 1.75 0kgm3인 굵은 골제의 공급률은? 1. 32.7% 84. 알루미늄과 그압금에 대한 다음 성질 중 틀린 것은? 4. 상온에서 판 선으로 압연 가공하면 경도와 연심률이 증가한다 85. 다음엔 자기질 점토 소성 제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조직이 치밀하지만 독이나 석기에 비하여 약하다 86. PV식의 강화 복합수지에 융착 프린팅 공정을 거친 벽 천장용 패널로서 내약품성, 내외학성, 방수성, 방음, 방습 효과가 우수하며 허니콘 공법으로 결로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욕실, 사우나, 수영장의 천장, 벽에 주로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은? 1. 엑사판 87.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조건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미세한 공기량이 최대한 많을 것 88. 콘크리트 슬래브의 거푸지 패널 또는 바닥판 및 지붕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2. 데크 플레이트 89.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을수록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 틀린 것은? 4. 열의 발생이 적어 균열이 생기기 어렵다 90. 다음엔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 섬유보강 플라스틱인 FRP는 알키드 수지를 사용하여 만든다 91. 내화벽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2. 내화벽돌은 세계르콘 26 이상의 내화돌을 가진 것이다 92. 소나무의 강도 중 가장 큰 것은? 1. 힘강도 93.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체 발음 두께의 표준은 10mm이다 94. 석재의 인력 가공에 의한 가공 순서로 오른 것은? 1. 혹두기 정다듬 잔다듬 물깔기 95. 다음에 목재 가공품 중 비슷한 용도의 재료가 아닌 것은? 1. 클로린 블록 96. 직경이 18mm인 봉강의 인장시험을 행하여 탕복점 아중 2700kg 최대 아중 4100kg을 얻었다 이 강봉의 인장 강도는? 3. 야천 611kgcm의 97. 카세인 아교의 주성분은? 4. 우유 98. 엘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엘크는 큰 팽창 수축률로 인하여 균열 발생이 용이함으로 사용 개소에 유의해야 한다 99. 콘크리트 지붕 슬랩의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4. 아스팔트의 침입 또는 연화점과 정비례의 관계를 가진다 100. 석고 보호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내화성이 부족하다 101. 인력 운반 시 같은 중량의 물체일지라도 작업자가 그 물체를 들어올리는 자세에 따라 신체 부위에 걸리는 부하가 달라진다 다음 중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경우는? 2. 끌어올림 102.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운반 경로 103.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윗면의 철근을 따라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은? 3. 치마균열 104. 용접 작업을 할 때 전류의 과대 또는 용접봉의 부적당에 의하여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된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언더컷 105. 비계의 작업 발판을 그림과 같이 중앙 집중화 중 피는 0.0kgf와 자중 W는 0.06kgfcm을 받는 단순보로 가정할 때 이 작업 발판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올바른 것은? 3. 최대위 능력이 169.6kgfcm2로 허용휘 능력보다 커 불안전하다 106.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검토 사항이 아닌 것은? 4. 균열에 대한 안정 107. 흑막이 및 널말두개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흑막이 널과 축초물과의 자리에는 버틴, 띠장을 떼어낸 후 흙 또는 모래로 잘 되메우기 한다 108. 폭우시 옹벽 배면의 배수시설이 취약하면 옹벽 저면을 통하여 침투수의 수위가 올라간다 이 침투수가 옹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1. 옹벽 배면 토의 단위 수량 감소로 인한 수직 저항력 증가 109.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받는 치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기의 온도, 습도가 높을수록 크다 110.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에 있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계획서는? 1. 총괄안전관리계획서 112. 건설현장에서 안전대는 필수장구이다 다음 중 안전대의 폐기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후크 외측에 깊이 5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12. 집안치마 발생 원인 중 지하수위 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2. 지하굴착을 위한 보어링 113. 거푸집 지보공 설치 시 집안이 충분히 다져지고 정지된 경우 지주의 받침으로 적합한 것은? 4. 붕옥 114. 다음 중 토석붕괴의 외적 요인이 아닌 것은? 3. 토석의 강도저하 115. 크레인에 의한 재해 원인 중 크레인의 설치 방법이 나쁘고 규정 이상의 중량물을 적재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재해 발생 형태는? 4. 독외재해 116. 다음 중 다짐용 전압롤러로 점착력이 큰 진흙다짐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템핑롤러 117.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조치사항 중 틀린 것은? 4. 1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118. 시멘트의 수화반응에서 생성되는 수산화 칼심은 pH-123 정도의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이 수산화 칼심은 대기 중에 있는 약산성의 이산화탄소와 접촉 반응하여 pH-20 정도의 탄산칼심과 물로 변화하는 현상은? 4. 중성화 119. 수밀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4. 전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0.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를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 3. 레머 109. 수밀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 Grove 109. 수밀 콘크리트에 관한 기술도 쳐다듬어